야, 서보지! 야, 서보지! 너 사람이 전화를 하면 좀 받아야지! 아니야, 은재야. 괜찮아. 하던 거 계속해. 넌 이제 이 차은재한테 잔소리 좀 칠 것 같아. 너, 은재야. 계속해. 마음껏 해! 어?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전원 대표명령까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전화는 또... 어, 없이... 뭐, 뭐야, 왜 그렇게 봐. 사랑해. 어? 뭐라고? 이따 보자.